안녕하세요. CBN 코리아입니다. 지금까지 슈퍼북을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올해 7월을 끝으로 슈퍼북 시즌 1, 2 에피소드 공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슈퍼북 유튜브 콘텐츠는 시즌 1, 2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매주 금요일 총 4개의 콘텐츠를 제공해왔습니다. 앞으로 CBN 코리아는 SMC 캠페인 흐름에 맞추어 가정에서 교회까지 슈퍼북 온가족 예배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찾아갑니다. 어떤 콘텐츠들이 준비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앞으로의 유튜브 콘텐츠는 넷째 주에 방영할 슈퍼북 온가족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주 금요일은 성경봉독 가이드 영상입니다. 성경 본문을 확인하시고 가정에서 본문 낭독을 훈련한 후 가장 잘 녹음된 음원을 슈퍼북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분들 중 베스트 아나운서로 선정되신 분은 성경봉독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둘째 주 금요일에는 찬송가평곡과 창작곡을 배우게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항상 있도록 함께해요. 셋째 주 금요일에는 이달의 핵심 구절을 즐겁고 재미있는 찬트로 배우게 됩니다. 함께 따라 부르다 보면 말씀을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과 기도, 찬양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예배가 세워지길 소원하며 돕겠습니다. 예배의 회복, 가정과 교회의 회복을 꿈꾸며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슈퍼북 온가족예배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CBN 코리아의 새로운 콘텐츠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